안녕하세요 담당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MO 통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해마다 GMO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내 수입승인 현황, 국내 위해성 심사 현황, 연구개발, 동향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GM작물 재배동향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의 미발표로 이번 주요 통계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추후 발표가 된다면 해당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내 수입승인된 식품용, 농업용 GMO는 총 1164만 톤, 24억 8천 달러 규모입니다. 2008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949만 톤, 식품용이 215만 톤으로 비율로 보면 약 81% 정도가 농업용이었습니다. 농업용은 작년 대비 1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같은 동물 전염병이 마무리되면서 가축 사육도수가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품용 GMO의 수입승인은 2017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전체 수입승인량의 88% 정도인 1048만 톤, 개두가 100만 톤, 연화는 16만 톤이 수입승인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3국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93%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수입이 360만 톤, 브라질 390만 톤, 아르헨티나 324만 톤이었으며, 특징은 미국에서의 수입이 감소한 것인데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확량 증가와 달러화 강세의 기조 속에서 미국에서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두 국가에서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품용 GMO 수입승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해주신 대로 식품용 GMO 수입승인은 2년째 속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는 옥수수 115만 톤, 대두 101만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입국 순위는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용 수입승인 현황은 어떤가요? 가축사육 두 수의 증가로 인한 수입 물량 증가로 보여지는데요. 작물별로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나요? 대부분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933만 톤으로 약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면실 16만 톤 대두와 캐놀라가 소량 수입승인되었어요. 주요 수입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이 92%를 차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캐나다, 우루과이, 그리스, 일본, 파키스탄 등에서 소량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위해성 심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식품용 4개 작물 총 7건이 위해성 심사되었고요. 이 중 3건은 승인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재심사받은 품목입니다. 신규 승인은 3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물별로는 신규 옥수수 2건, 카놀라 1건, 면화 1건이고요. 재심사는 대두 2건, 옥수수 1건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총 189개 이벤트가 식품용으로 승인되었고요. 작물별로는 대두 29건, 옥수수 89건, 면화 30건, 감자 4건, 카놀라 15건, 사탕무 1건, 알팔파 5건, 미생물 6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농업용 GMO의 위해성 심사 승인 현황은 어떻게 되죠? 2019년 신규로 옥수수 3건, 면화 1건, 카놀라 2건이 승인되어 총 168개 이벤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작물별로는 대두 29건, 옥수수 87건, 면화 31건, 카놀라 16건, 알팔파 5건입니다. GMO하면 식품과 사료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그 밖의 용도로도 위해성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산업용 GMO 위해성 심사 승인이 2건 있었는데 모두 미생물이었습니다. 매 2승인으로 산업용으로 5건, 보건의료용으로 1건의 GMO 위해성 심사 승인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다음 순서로 연구개발과 관련된 통계입니다. 시험 연구용으로 수입 신고된 유전자 변형색 물체와 해외 반출 통보된 통계로 2019년 시험 연구 목적으로 국내 수입 신고한 GMO는 총 7,01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목으로는 균주 및 바이어스를 포함하는 미생물이 3,93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실험용 마우스 및 곤충을 포함한 동물이 2,8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외로 반출한 GMO도 집계되었나요? 모두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반출되었는데요. 총 217건이었고, 세포주, 벼, 선충, 마우스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신고된 연구시설은 총 1,006건이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연구시설은 총 1,99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된 연구시설은 대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구기관, 민간기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연구시설도 있을텐데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4등급이 2에 해당되는데, 앞서 언급된 신고된 연구시설보다 고위험군의 연구가 진행되는 곳들입니다. 2019년까지 허가된 연구시설은 총 84건이고요. 이 중 연구종료 등의 이유로 폐쇄된 시설이 14건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승인도 있었지요. 승인건수 추세와 승인품목도 집계가 되었나요? 2019년 승인된 연구개발은 총 278건이고요.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물의 환경방출 목적의 연구개발 승인이 주를 이루는데요. 품목별로는 벼, 잔디, 콩, 배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를 이용한 밀폐연구에 대한 승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마다 한국바이오원전성정보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주요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원전성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